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늘 선생님이 3평, 6평, 9평 뒤에 하는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라는 전문항에 대한 맥을 짚어주는 그런 캐스트, 그런 총평 대신 누구나 풀 수 있는 22번 평가원 문제, 수능 문제, 수원수2에서 킬러가 출제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이 평가원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다 지금 이 캐스트를 보는 학생들이 어떤 등급이든 어떤 점수를 받았든 지금부터 똑바로 공부하면 누구나 100점을 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킬러를 풀어내는 비법 또는 100점을 받을 수 있는 비법 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택문항들이 대부분 풀기에 괜찮았을 거고 선택문항이 괜찮고 공통문항이 어려웠어라는 이런 어떤 일반적인 총평이 아니라 가장 이슈가 됐을 것 같은 22번, 가장 힘들어했을 것 같은 22번을 그 앞에 있었던 11번과 살짝 비교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 11번 문제의 조건이 제시된 순서를 한번 보시면 다친 구간 0과 1에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라면서 초기값을 먼저 주죠 여러분들이 오늘 본 6평, 앞으로 보게 될 9평, 수능 문제들은 천재 수학자들의 논리를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이걸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가장 완벽한 문제를 만드는 분들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봐야 돼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수학이잖아 수학과 교수님들이잖아요 게다가 수능을 출제하시는 이걸로, 이 문제들로 최상위, 극상위 학생들을 골라내야 되는 그런 킬러를 만들 때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 때는 얼마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동시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완벽한 문제를 만들 것인가 문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초기값을 먼저 줬고 이건 초기값을 먼저 사용해야지만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박스가 나오지 22번 문제는 박스가 먼저 나와 아무 말도 없이 박스부터 던져 저 조건들 다 사용한 다음 마지막으로 초기값으로 결정해 이거거든 이런 킬러 문항들을 수원수도 공통 문항에서 나오는 이런 킬러 문항들을 누구나 풀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비법은 개념을 똑바로 알고 개념의 바운더리를 정확히 알아서 개념에 넘어서는 오버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다면 조건의 순서를 지키는 게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어 3차 함수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가 뭐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 여러분들이 뻔히 아는 개형 3개밖에 없거든 그 3차 함수에 대해서 출제를 했을 때에 당연히 못 풀 문제 그냥 미적분의 어떤 내가 모르는 미지의 함수 이게 아니잖아 알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3차 4차 함수 중에 하나라는 거 게다가 3차 함수라는 걸 알고 들어가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실전에서 해야 되는 건 조건의 순서를 철저히 지켜서 정말 조건이 멱살잡이로 나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려가듯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의 순서가 완벽한 논리적인 문제풀이 순서거든 그걸 선생님이 가볍게 보여줄게요 가볍게 보여주면서 그냥 문제가 풀려 잘 봐 첫 번째 3차 함수 fx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3개의 개형이 지나가는데 보통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다 양이다 음이다 이 정도 주잖아 근데 그것마저 안 줘 그것마저 안 주는 건 조건 하나하나 읽으면서 네가 찾아 그것마저 찾아야 돼 그래서 오케이 3차 함수 fx 받고 자 원스텝 가 조건 받아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라는 건 그래프를 그려봐 극점 두 개 있는 1번 개형이지 그냥 흐르는 3차 함수 안 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게다가 극점을 접하고 지나가 이 x축이 오케이 가 조건에서 우리는 4개의 바운더리를 만들어요 내 중 하나야 어떤 거? 최고창의 개수가 양이면 접하고 만나 최고창의 개수가 양일 때 만나고 접할 수도 있어 최고창의 개수가 음이면 접하고 만나 최고창의 개수가 음일 때 만나고 접할 수도 있어 내 중 하나야 이게 가 조건이에요 여기까지 쓴 거야 가 조건을 이거 외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보고 하나씩 걸고 걸러서 확정해 나가기 때문에 절대 마지막에 다른 어떤 케이스가 있지는 않을까 내가 놓친 개형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함이 전혀 없지 이런 조건들을 먼저 찍어서 섞어서 갈 때에 놓친 건 없을까? 라는 불안함이 생길 수 있거든 조건의 순서대로 가 조건은 일단 내 중 하나야 자 투 스텝 나 조건 써볼게요 나 조건은 f의 x-fx라고 하는 함수가 합성되어 있어 3차 안에 3차가 합성되어 있으니까 9차 함수야 이 나 조건을 읽는 순간 미적 선택자들은 작년 미적 28번 문제랑 30번 문제가 수능에서 그 두 문제가 3차 함수와 초월 함수의 합성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3차와 3차의 합성을 생각했을 수 있어 그래서 3차 함수를 눕혀서 정의역을 새로 만들어서 저게 3개의 x를 가지려면 어떻게 합성이 돼야 되나 개형을 떠올렸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f of f라는 9차 함수의 개형을 떠올리는 게 수투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럼 당장 그만했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갔을 때 문제를 풀 수는 있으나 마지막에 남아있는 케이스에서 하나로 확정하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당연히 수투 관점에서 조건 순서에 맞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려 절대 아닌 거야 수투에서 어떻게 9차의 개형을 낼 수 있겠어 그러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식 자체가 x와 fx의 관계 즉 두 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함수가 합성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위에서 그려놓은 f 중에 골라내게 하는 조건이 나일 거기 때문에 이 f 함수들을 가지고 골라낼 거야 그렇다면 f 함수의 절편이 여기서부터 계속 말한 건 실근의 개수 두 개라는 거였으니까 절편이 알파와 베타다 라고 했을 때 너가 알파이면 그 f 받는 것도 f니까 f의 정의역에 알파나 베타가 들어오면 그러면 0이 될 거기 때문에 나아 조건은 뭐냐면 fx의 x-fx가 알파이거나 또는 x-fx가 베타면 돼 이 말인 거지 근데 이 식을 놓고 이대로 사용하지 않겠죠 가에서 내가 그린 게 f잖아 그러니까 함수를 재조합해야지 fx와 x-알파로 fx와 x-베타로 재조합을 해야지 fx 함수와 기울기가 1 x-절편이 알파인 x-절편이 알파인 그리고 fx와 기울기가 1 x-절편이 베타인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토탈 3개 나와라 이게 나아 조건이야 그러면 베타가 여기서 미분 개수가 0니까 3차 함수가 베타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이미 3점에서 만나 여기서 한 번 더 만날 거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안 만나도 접한다 하더라도 2점에서 만나겠죠 여기서 2개 이상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토탈 5개 이상이 나온다고 그래서 나아 조건에 의해서 너가 아니네? 걸러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알파 베타잖아 여기서 이미 3개가 나와 그럼 여기서 아무리 없어도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야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알파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베타에서는 지나가면서 절묘하게 접한다면 2개 하나에서 3개가 가능해 후보야 마찬가지 지나가면서 접한다면 접하고 만나는 2개 그리고 지나가 얘도 후보야 이렇게가 나아 조건이야 4개에서 2개로 좁혀왔죠 나아 조건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초기값이에요 오케이 자 3스텝 세 번째 F1이 4면서 F'의 1이 1이야 그리고 F'의 0가 1보다 커 라는 게 둘 중 하나를 결정하고 F식을 만들어 주겠지 근데 둘 중 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네요 F1이 4야 그러면 1 넣었을 때 4가 돼 근데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음수가 되는데 여기 1이라니까 이건 아닌 거지 땡 남은 거 하나 요거 해서 초기값으로 마지막에 예로 결정 그리고 나서 이 함수 위에 F1은 4고 F'이 1이다라고 하니까 그 접하는 지점에 직선의 기울기를 1로 그려놓은 거라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크게 그려서 이 그래프로 확정한 상태에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일 때 직선이 요렇게 접하면서 지나가고 이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엑스절펜이 알파인 직선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1,4이면서 근데 기울기가 1이 되는 직선이 여기 사실은 접선 하나 더 있거든요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게 근데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만약 1이라면 F'의 0가 1보다 크다라는 저 기준 F'의 0는 1보다 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1과 1이 되는 그 사이 어디엔가 Y축이 지나가서 0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왼쪽에 1, 0 왼쪽에 1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점에서 접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이 1,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1 플러스 4 그래서 X 플러스 3으로 확정 그러면 이 직선의 X절편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FX함수랑 직선이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에서 지나가 여기서 사용하는 건 마지막으로 두 함수의 차 FX-에 X 플러스 3을 해주면 이건 최고차항의 개수는 몰라 의미라는 것만 알겠어 우리는 그리고 거기에 X-1의 제곱 1에서 접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3에서 만나라는 거 이렇게 해서 마지막 K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K를 구할 때 우리가 이 식 속에 녹이지 않은 조건을 이용해야지만 식이 다시 돌고 돌지 않을 거 아니야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조건은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에서 만나는데 그 자리가 F 입장에서 하필이면 극소다라는 건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F함수가 마이너스 3에서 기울기가 0이다라는 거 접선의 기울기가 마지막으로 F'에 마이너스 3은 0이야 여기서 K값을 고르면 되겠죠 이렇게 조건의 순서를 믿고 그대로 지금 선생님이 풀었잖아 이렇게 못 따라할 포인트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 어디에선가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는 직관으로 덤비거나 그런 지점이 수능 문제에는 평가 문제에는 없다고 봐야 돼 느낌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문제 있을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개연성 있게 문제를 읽고 가에서 4개, 나에서 2개로, 초기 조건에서 하나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원하는 건 곡선과 접선의 차라는 새로운 암수 여기까지잖아 알겠죠 누구든지 3차를 배웠으면 누구든지 이 문제를 믿고 조건의 순서대로 천천히 풀었으면 그 누구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다 22번이 그 누구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라면 그 외의 모든 문제 못 맞출 이유가 없는 거잖아 누구든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제대로 공부하면 100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어떤 등급으로 찾아오든 6평 이후 몇 등급으로 선생님한테 오든 100점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시작하게 해요 왜냐하면 평가 문제를 믿기 때문이야 수능을 믿기 때문이라고요 이 문제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써놨는데 100점을 받게 하는 저런 22번 문제를 풀게 하는 힘은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 개념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 배우면서 어디까지가 교과 과정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 문제 풀 때 그 교과 과정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그 문제를 믿는 것 교권의 순서가 완벽한 논리 전개 과정이라는 걸 믿고 끌려가는 것 이게 100점을 받는 비법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캐스트를 찍으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문제를 너무 많이 풀지는 마라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 강의 시간에서도 많이 하는데 시장에 난무하는 너무 많은 문제들은 문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좋은 습관을 좋은 어떤 평가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이런 태도를 망가지게 하는 문제들도 꽤 있어요 문제를 만드는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 문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공을 들여서 완벽한 논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물리적 시간이 그냥 일반적인 모의고사가 만들어질 때 그런 시간이 투자되기가 그런 인력이 투자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건의 순서에 맞게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저 태도가 망가질 수 있거든 그래서 겁먹지 말고 너무 모의고사만 막 풀어대지 말고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가 선생님도 천우신조를 만들고 여러분들 6평 전에 모의고사를 풀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너무 중요한 진실된 공부는 개념인 거고 그 개념을 완벽한 논리로 끌고 가게 하는 조건의 순서 저 평가 문제들에 대한 연습 그래서 기출을 내가 어떻게 풀었었나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출 문제들은 6평, 9평 수능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6평이 조금 그러지 아니 9평이 조금 그러지 않은 면모들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6평 수능은 논리적으로 완벽한 문제들이었고 조건의 순서에 맞게 거기서 해주는 말들에 입각해서 내가 문제를 풀었었는지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다시 공부하세요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개념과 기출 문제를 다시 공부하는 것 기출 선생님 답까지 외웠어요 아니 그게 정말 조건의 순서 이 말이 있으니까 난 이 풀이를 하는 거야 이 말 때문에 이 풀이를 하는 거야 라는 걸 매치시키면서 정말 풀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필요할 거다 평가원은 평가원이다 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함께 다시 달렸으면 합니다 6평 번호라 고생하셨고 절대 희망을 내려놓지 말고 6평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고 이후 누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다른 길로 여러분들을 끌고 갈 거다 알겠죠? 또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